물 바지는 어떻게 가공해서 사용해야 하나요? 징크와 칼라강판을 구매하고 프리싱과 물 바지까지 준비를 마쳤지만 현장에 맞게 자재를 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를 자르거나 잡거나 꺾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바지 자재 재단 및 가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경사도를 살짝 이렇게 세워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옆부분이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5cm 대작적으로 잘라도 돼요 여기서는 살짝 사선으로 5cm 된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서도 온 부분하고 최대한 일자로 맞게끔 잘라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사선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접으면 접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벌어지게 말고 조금 더 각도를 조금 더 안쪽으로 줘서 접어줘야 돼요 90도 보다 좀 더 그렇게 해야 여기서 밀고 들어갔을 때 이쪽이 안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막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요만큼의 이제 물바지 구멍을 구라인더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구멍을 4개를 뚫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점! 저희 HM 메탈릭은 징크 칼라 원판을 전문으로 생성하는 건축 외장재 회사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절곡절단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HM 메탈릭에서는 자사 쇼핑몰도 운영하고 네이버 쿠폰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위를 넣고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럼 그 구멍대로 이렇게 오려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구멍이 좀 작고 하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양옆을 찌신 다음에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낙엽이나 걸리는 거 없이 이쪽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물도 충분히 잘 빠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만큼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구라인더가 없으시다면 잘라야 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자르실 때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도 기술자다 이게 지금 9cm에 5cm니까 여기서 우리가 끓는다 여기서 한번 그어줍시다 그리고 여기 5cm로 잡아주고 여기가 기계가 5cm이기 때문에 2.5cm씩 7.5cm의 표시 2.5cm의 표시 왜 그러냐 기다려봐요 잠깐만 공사하시게요 건축자 되나요? 친절하고 빠른 상담이 가능한 네 ATM 메탈릭입니다 저희 ATM 메탈릭에서 주문하세요 자사 쇼킹몰 회원가입 후 주문하신 분은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99% 거 같이 as Enfin 절반으로 가야 45도를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벌려주고 양쪽을 벌려주고선 그대로 접어서 이 안쪽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물이 내려갔을 때 바깥쪽으로 안 쐴 수 있도록 90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cm 4cm 에요 여기가 5cm 인데 왜 4cm 냐 물매를 살짝 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90도를 하면은 겨울철에 그 부분에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에서 잡아주세요 이 부분에 기스가 나도 돼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네 딱 고대로 꺾어서 딱 끼워주면은 완벽한 90도는 아닌데 물매를 살짝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양쪽에 피스 받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도까지는 괜찮은데 90도는 안 해보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잠깐! 배송비 궁금하시나요? 근데 저희도 몰라요 거리가 길거리 수록 부기가 위쳐질수록 무기가 anta planted 미ma Ta 여기 5cm 표시된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여기 실리콘 떨궈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안쪽 오히려 틈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물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다 믿고 썼는 장제 HM 메탈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